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조리먼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탭태포가 가능한 JHS 페달스의 코디악 트레몰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마리가 그려져 있죠. 곰이죠 곰. 코디악 배요. JHS 페달스의 코디악 트레몰로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떨림을 들려주는 트레몰로 페달입니다. 복수와 팬더 블랙페이스의 트레몰로 사운드를 기반으로 빈티지한 사운드를 현대시대로 고스란히 가져온 페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디악에는 볼륨, 스피드, 믹스, 레티오, 웨이브 5가지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능 중 가장 큰 특징은 믹스 노브를 끝까지 돌렸을 때 약간 부스팅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트레몰로 속도는 노브를 사용해서 제어도 가능하지만 테템포를 사용해서 스테이지에서 더욱 빠르고 직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위상계의 이펙터 트레몰로라든지 다른 비브라토라든지 이런 해에 테템포를 많이 달려 나와요. 그래요. 요즘 그것들이 약간 뭔가 되게 이제는 옵션이 아닌 그냥 스탠다드가 된 것 같아요. 기본 사양이 된 듯한 느낌이죠. 레티오 노블로 4개의 서브디비전을 사용하여 트레몰로의 리듬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파형을 선택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트레몰로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습니다. 사인파는 고전적인 트레몰로 사운드를 리듬파는 다양한 이펙팅을 위해 다른 시간의 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리듬 패턴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스퀘어 거친 떨림을 제공하며 램파는 약간의 휘슬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붓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스피드, 트레몰로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속도는 탭 템포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레티오, 4개의 서브디비전을 이용하여 트레몰로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트레몰로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웨이브, 4가지 파형을 제공하며 개성 넘치고 다양한 트레몰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클린 사운드 파형을 제공합니다. 되게 단단하게 꿀렁거리고 있죠. 두 번째, 우주? 잔잔하게 꼴렁이네요. 다음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믹스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가장 독특한 리듬을 제공하는 파형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믹스노브로 돌리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얻으면서 적장이 좀 당황했어요. 뭐냐면 이게 가장 큰 떨림을 들려준다는 코디악, 베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얕게 걸려 했는데 믹스를 걸어보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네요. 저희가 다음은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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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보안을 하긴 했지만 약간 약간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현장감 있는 사운드, 물론 저희가 시스템을 조금 더 보안을 하긴 했지만 앰프 앞에서 한번은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사운드 들어 볼게요. 오 전 이거 좋네요. 오 좋은데? 음 음 음 음 함 템포도 한번 맞춰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딜레이를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TT esso 재미네요 와, 멋있네요. 저희가 약간 과하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믹스도 많이 주고요. 그냥 긁어보시겠어요? 이거 뭐? 거의 뭐? 자, 한번 봐봐. 그리고 아까 믹스노브를 끝까지 올렸을 때 약간의 부스팅이 걸린다는 느낌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한번 사운드 틀어보시죠.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되게 내추럴. 껐다가 이 소리였죠. 지금 4분 음표네요. 음표를 한번 바꿔보죠. 바꿔보겠습니다. 또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더. 조금 더. 음표라음표를 잘 바꿔보죠. 음표라음표를 잘 바꿔보죠. 넉넉하고 듣고 굉장히 이 JHS 특유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빈티지한 느낌을 고스란히 가져오면서 항상 특징이죠? 컨트롤하기는 또 쉬워요. 그리고 못쓰는 소리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고 멋있는 트레몰을 배달했다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씨 먼저 한주평. JHS 트레몰로 배달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 뭔 말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JHS 페달한테 위상계의 사운드를 기대하고 접근하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의외로 되게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가 물론 잘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위상계나 모듈 계열이 잘 만든 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JHS 생각하면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곰돌이풍. 너무 격한데? 코디악 베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트레몰로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실제로 JHS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여기서도 충분히 보여준 저는 이제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JHS의 케이스 아니면 이제 그래픽 앞에 있는 디자인들 자체가 약간 이 친구들도 이제 좀 양산형으로 가는 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자체는 확실히 엄청난 기술력을 응축한 브랜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 점수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따뜻한 시간이었고요. 잘 만들어요. 울렁울렁. 아마 이 편이 방영될 때쯤이면은 2월달 추위가 아직 남아 있겠네요. 네. 귀라도 좀 따뜻하게 대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멋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JHS에서 제작이 되는 딜레이를 또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조림 만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